와아 파이팅!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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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바 저희가 일단은 저까지 펌프트 딱 10명 모였어요 오늘 단톡방 2개죠? 그렇죠? 100명 100명 해가지고 했는데 신발 신발 축구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오실 분들은 무조건 축구화 지참하셔야 됩니다 다 쳐요 다 치고 미끄러지고 꼭 축구화 지참해주셔야 돼요 자 출발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축구화한데도 미끄러지는거 보이시죠?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올 때 빨리 잠발로 해가지고 속도 줄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격지축하고 오십니다 쉬지 않으시구요 자 준비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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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숨 쉬시고 출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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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업 해 괜찮아 해 아 좋아 자 출발 빨리 뛰어야 돼요 이거 저격지축 안에 금방 잡혀 오른쪽만 뛰는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만 그렇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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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만 그렇지 빨리 빨리 잡아야 돼 에이 이걸로 멀었어 좋아 잡겠다 하얀색 잡겠다 검은색이 하얀색 잡겠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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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다 잡겠다 자 죽을만큼 뛰어야 돼 아직 멀었어 빨리 뛰어 빨리 가서 잡아 빨리 가서 잡아 하얀색 지쳤어 좋아 좋아 하얀색 지쳤어 하얀색 지쳤다 등 잡힌다 지옥적으로 잡힌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라이 잡힌다 오케이 자 출발 좋아 템포 좋아 그렇지 오케이 검은색이 잡았다 검은색 체력 좋다 남색 더 뛰어야 돼 오늘 먹은거 토 나와야 돼 빨리 뛰어 출발 남색 지금 늦는다 지금 웃을게 아니야 빨리 뛰어 지금 잡혔다 빨리 뛰어 빨리 잡힌다 빨리 뛰어 아아 출발 아이고 벌써 어이 벌써 따로 잡혔다 뛰어 체력을 승부해야 돼 오케이 아이고 이 신발이야 삑삑 소리 난다 어 약간 축구가 어 좋아 목동 좋아 그렇지 아이 좋아 파이팅 넘쳐 아 좋아 아이 벌써 지쳤어 혜성이가 잡겠다 혜성이가 잡겠다 혜성이가 잡았다 혜성이가 잡았다 혜성이가 잡았다 아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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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자 이 기준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 돌아야지 그렇죠 돌고 돌고 가서 앞으로 뒤로 자 뒤로 올 때 엉덩이 낮춰서 뒤로 올 때 이쪽으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총 세 번이야 오른쪽 왼쪽 가서 한 번 오른쪽에서 다 와서 한 번 세 번 오셔서 먼저 온 사람이 승리해 알겠죠 출발 빨리 뛰어야 돼 이거 운동 아니야 빨리 뛰어야 돼 뛰어 빨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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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 그렇지 다시 와서 이제 앞쪽으로 앞쪽으로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다 지금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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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알았어 빨리 와 지금 한 번 돌았어요 한 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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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두 번 끝났다 빨리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빨리 뛰어라 빨리 와 이제 조금만 오면 돼 백 페달 백 백 페달 백 페달 백 페달 아 오케이 자 준비 주발 자 그렇게 되면 무조건 줘 벌써 아이 차이 나잖아 뒤로 빨리 운동해야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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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발 좋아 혜성이 좋아 야 너 혜성이 나 혜성한테 지면 욕 먹어 빨리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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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혜성이 좋아 혜성이 좋아 혜성이 잘하고 있어 아 이거 지면 이거 벌칙이야 빨리 하세요 승현 주차가자 다 왔다 다 왔다 자 이제 한 번 남았다 한 번 아이고 빨리 한 번 남았다 혜성아 한 번 남았다 자 빨리 한 번 남았어 좀만 더 여기 터치한 사람 터치한 사람 터치한 사람 터치한 사람 야 랩띵 승리 랩띵 승리예요 악수 자 미십니다 시작 오케이 미세요 자 빨리 미세요 빨리 미셔야 돼요 자 진 팀은 이렇게 하셔야 돼 빨리 해 밀어봐 빨리 미세요 자 힘 다 써야죠 자 앞으로 미세요 빨리 형님 목 조심하고 자 당기면 돼 오케이 빨리 하세요 미세요 빨리 이거 밀으면 안 되지 자 밀어봐 빨리 자 밀어보세요 빨리 밀세요 빨리 출발 저 운동하러 온 거 아니야?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낮춰서 운동하러 온 거 아니야? 빨리야 운동하러 온 거 아니야 빨리 출발 빨리 밀어 밀어 운동하러 왔잖아 자 빨리 미세요 미세요 밀어 빨리 밀어 운동하러 왔잖아 그렇지 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다섯 번이야 다섯 번 애들 20회씩 해요 빨리 자 더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천천히 해 줄게 이제 밀어 빨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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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밀어 쭉 밀어 그렇지 좋아 다 이제 힘 다 나갔다 좋다 자 지금 좋아 딱 좋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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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그럼 내가 밉니다 밀세요 빨리 미세요 빨리 미세요 저기까지 남았어 빨리 미세요 빨리 미세요 빨리 미세요 빨리 미세요 그럼 내가 민다 미세요 빨리 빨리 나 들고 가 빨리 집중하고 나 들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세요 파이팅 박수 나이스 나 두 번만도 할게 한 세 번씩 할게 빨리 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그냥 밀어 빨리 밀어 밀어 빨리 밀어 밀어 이거 하면 운동 안돼 빨리 밀어 밀어요 힘든거 알아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밀어 운동 시켜주잖아요 빨리 밀어 나 목 다쳤어 빨리 고마우면서 밀어야 돼 빨리 미세요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주중 밀어 주중 밀어 주중 밀어 그렇지 그렇지 악수면서 밀어 악수면서 밀세요 빨리 빨리 나도 힘들어 빨리 밀어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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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안돼 빨리 밀어 빨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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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 나가면 돼 내가 민다 빨리 밀어 빨리 밀어요 빨리 밀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나 들어 빨리 나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출발 들으면 이제 한 번만 갔다 오면 돼 이제 들어 오케이 한 번만 가면 돼 자 마표 파이팅 파이팅 자 라스 자 라스 밟아보자 빨리 이때 밀어 그냥 밀리면 돼 그냥 기대서 밀어 그렇지 이 악수면서 밀어봐 빨리 끝났어 이거 하고 누우면 돼 빨리 미세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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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요 빨리 미세요 마지막 미세요 빨리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어깨 들어와 빨리 이제 마지막 빨리 들어와 아 오늘 운동 20분밖에 안 돼 빨리 밀어 어깨 빨리 밀어 슈바야 빨리 야 야 야 야 차관님 지금 세 번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빨리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와 말 말왕님 허벅지 미쳤다 좋아 그렇지 좋아 되게 잘한다 그니까요 여러분 지금 마랑님은 축구학 아니라는 점 밀어 빨리 그리고 목도 부상 입은 점인데 밀어 빨리 빨리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 힘들어 빨리 이제 물어 이제 밀어 그렇지 좋다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밀어 그렇지 이런 악의야 빨리 밀어 이제 그대로 밀어 그렇지 박수와 어이 밀어 이제 들어와 좋아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자 여러분 지금 카메라 속에 안 보이시겠지만 마라 형님 옷 안쪽에 보시면 지금 빨갛게 다 지금 어 다 일어났어요 마라님도 지금 두 번 남아서 빨갛게 밀어 밀어 꼭 조심 밀어 밀어 그렇지 밀어 안 돼 아 좋아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알았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아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아 인마 빠르게 아 아 밀어 좋아 좀만 더 좀만 더 다 왔어 끝까지 한만 더 가자 다 왔다 이제 진짜 다 왔어 자 2미터 2미터 오케이 자 박수 아 어떠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멍 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드세요 20회 할때랑 3번 할때랑 뭐가 더 힘드세요?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실망입니다 다 왔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면은 마랑 형님 일단 와 제일 놀란거 진짜 허리 유연성 아 진짜 지금 몇 명째야 3명째 3명째 한 수기가 밀어봐 오케이 밀어 빨리 이것밖에 안돼 레츠고 이걸로 20회야 빨리 예 빨리 근성 좋다 밀어 빨리 밀어 밀어 빨리 아 개무거워 거의 지금 덕덕 씨는 입술이 보랗게 물들어가지고 또! 들지 말고 밀어야죠 밑으로 땀을 씹으면 하는 게 아닌데 맥슬링 중이신데요 아니요 목 조심해 빨리 밀어 와 와 이거밖에 안 왔어? 와 씨 잘 숙이고 머리 숙이고 밀어 이제 밀어! 밀자!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다리만 움직이면 돼 밀어 밀어봐 안 민다 이 분 안 민다 이거 빨리 밀세요 아 겨드랑이 하나씩 시작 밀어 빨리 밀어 밀어 빨리 밀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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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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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좋아 빨리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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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를 몰아서 혜성님 밀어 빨리 밀어 빨리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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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왔어 반 다 왔다 밀어 빨리 제일 빨리 왔어 반까지 아 화이팅 아 밀어 이제 나 야 끝났어 이제 나 빨리 밀어 여전히 밀어 그냥 밀어 빨리 형 목 아프잖아 밀어 아 야 나 힘들어 야 이 새끼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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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 아 자 나 들어 나 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밀어 빨리 밀어 형 밀어 그냥 밀기만 해야지 아 방치 있었다 야 밀어 임마 이제 끝나서 빨리 어 밀어 빨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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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민다 그렇지 밀어 와 오케이 와 빨리 아 아 아 끝났잖아 사람들 빨리 해 빨리 들어 조용히 말 가면 돼 빨리 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겠네 형이 어디야 형님 형님 괜찮으십니까 어 또 내일 목 아프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해석이 힘이 오셔가지고 아 마지막에 형 그래도 많이 지쳐가지고 쭉 밀리시던데 형도 많이 힘드셨을건데 아 다섯 명 아 준비 시작 세세요 좋다 다들 좋다 어 이번 운동 잘하시네 아 좋아 좋아 저렇게 하는거야 그렇지 저기 비와이 찍어주세요 비와이 좋다 자 30초 자 다리 올리기 다리 계속 돌려 이렇게 돌려 다리 돌려 그렇지 상체 올리고 상체 올리고 잘하고 있어 30초 지났다 자 10초 남았어 좋아 이거 근성이에요 무조건 상체 올리고 1분 빨리 지갑과 빨리 올려 여긴 더 많이 하고 저기도 더 많이 하는데 빨리 올려 나만 없으면 그냥 빨리 상체 올리고 승현아 올려라 그렇지 여기서 회복하자 보호패 보호패 잘하고 있어요 페이스 좋아 비와이 좀 더 올려보자 마지막 세트 그렇지 스팟할치 더 올려봐 자 비와이랑 승현이는 한 번 나셨으니까 그 한 번 업정을 달성해보세요 계속 돌려 돌려 쉬지마 15초 지났다 레츠고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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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초 가만 그렇지 좋아 소리 지르면 돼 자 25초 5초 지났다 30초 마지막 30초 끝이에요 30초는 자기 오줌 넣는 것도 30초야 그냥 빨리 올려요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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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박수 5초 수고하셨고 물 좀 드세요 여러분들 일단 좀 이따 뵐게요 저희 오늘 인터버를 했는데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다음에 오실 건가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승현님 오늘 어땠어요? 형 오늘 좀 약간 좀 요령점 피우시던데 뭐 이거 두 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고등학생이시죠? 네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전 수능 준비하고 있어서 아 오늘 어땠어요 운동 좀 쉬었습니다 네? 쉬었습니다 뭐? 고3에 100이 말한 형님 한 번 걸로 해 만족합니다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오늘 처음 봤거든요 진짜 진짜 신기한 거 따로 했어요 솔직히 운동하셨죠? 누가 최대생이라는 썰이 있던데 지금 최대생 아 역시 맞았네 손 좀 쉬어주시죠 비주얼 괜찮으신데 어땠어요 오늘 솔직하게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아 실망하셨나요? 네 별거 아닌데 이 마인드인가요? 네 아직 컨디션이 안 하셨죠? 네 안 하셨어요 아 이 분 아직 비는 거는 안 해가지고 한번 짜보셔야 될 거 같은데 비는 거 해야 될 거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하면서 재밌었고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웠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놀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혹시 고향이 저 고향이 울산이요 아 역시 경상도 아이가? 아 맞습니다 형이 노래 재밌었어요 진짜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어땠어요? 정말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릴 게 있는데 혹시 카카오웨어 아십니까? 예 예 이거 한 장씩 카카오웨어라고 미용실 가면 오 이거 쿠폰으로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오 오 오천원이네 오천원이네 와 거의 거자 아닙니까? 혼자 머리 만원짜리 오천원 주면은 반값이지 반값이죠 초록색은 초록색은 초록색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 매직 초록색이랑 두 장 들고 가세요 어차피 뭐 예 많이 들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 초록색이 더 귀엽네 매직 매직해야 되네 안 그래도 또 여자친구 있으신 분 가져가세요 아 여자친구 있으신 분도 일단 주세요 가져가세요 여자친구들 두개 여자애들은 이런 매직을 많이 해요 아 커트보다는 매직 이런 영양 이런걸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 반값디 저희는 운동 끝났고요 이제 집 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기운이 쫙 빠진 것 같은데 저희 운동 끝나고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운동부 같다 진짜 저희는 지금 도시락을 사들고 아 여기가 승현님 지금 근무하시는 센터시구나 월드컵 스포츠센터 아 이거? 이거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조금이라도 나가면 몇초라도 자 저희는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이상한 짓하는 마랑씨 저분 아 저분 왜 그러시죠 갑자기 아니 나이가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뮤직은 몰라 오토라면 오토라면 몰라 아 아 아 아 31살 아닙니까 지금 31살 고무줄놀이하는 마랑씨 야 이거 이걸로 옛날에 형 새 잡고 그랬어 그걸로 새를 어떻게 잡는 야 이거 새 잡는다니까 아직 철을 안 든 마랑씨 나 철 든기 싫어요 지금 두 분이서 거의 한 합이 한 50세거든요 두 분이서 합이 거의 한 60세? 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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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그하시는 승현님 하민 강빈 형 하하 하하 승현님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저희는 밥도 먹고 지끋지긋한 인연에서 이제 헤어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로바 오늘 저녁으로 오리고기 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계란밥이랑 오리고기 그리고 갓김치랑 청양고추 밥이 좀 부족해서 비빔면이랑 빵 먹을 거예요. 통밀 카카오랑 통밀 치아시드. 지민스톤 거. 자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말고기를.